그 치즈 한 해당분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있냐? 응. 이게 진짜 맛있어. 지금 밥이 뜨거워가지고 여기다 녹여서 이모가 이모가 와더구 뒤쪽을 꺼내지도 말고 캐시를 한번 닦아주세요 맞아 맞아 보여줄게 링크 헬멧르 링크 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신나 신부님이 진명하실 아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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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노박 아노박 제게 고기 젓가락은 따로 필요해? 젓가락은 따로 필요해? 젓가락 옆에 있잖아 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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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디갔어? 꼬마 시장 맛있어 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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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채볶음 진짜 맛있어 그치? 바닥바닥이야 바닥바닥에 올라와 나보고 차량을 좀 닫고 시려는거야 그래서 그치? 그걸 바꾸고 여기로 오면 완전 늦잖아 모래잖아 바잇 맛있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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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베Al 가게 소금 소금 한국은 김치찌개을 사용합니다. 저는 김치찌개을 사용합니다. 김치찌개 준비.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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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친구들이 사무실에 놀러와서 아직 애들 오는 거 없어서 이렇게 플래그까지 해주셔가지고 내가 플래그에다가 언니 적어놨다고 언니 금방 잡고 바라이 딸기 알죠 언니 초코셀이 그때 진짜 맛있었던 거 같아가지고 그냥 두 개 해버림 잘했지 가방끈이 길어버릴게요 우리 이미 먹어버린 잘했어 아 오늘 세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겠는 거야 상자가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포기했어 내일 해야지 어머 왜냐면 일어날 때 찍으면 어차피 다시 찍어야 되더라고 응 아니야 잘했지 근데 어떻게 만들어 이걸? 그냥 뜬 거지 뜨개질 어머 이거 재주꾼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먹느라 정스러웠어 먹었땐 쭝해야 떨네요 맞아 먹고 갔어 먹고 갔어 먹고 갔어 음 음 나 전에 한번 테이프로 갔다가 진짜 먹기밖에 안했어 아니요 단축키로 이제 여기부터 써서 여기부터 묵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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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보면 이제 응응응 20분짜리 영상 한번 쭉 둘러보면은 이제 배는 거지 와 그렇게 오르니까 개 전문가다 언니 진짜 커피 마시니까 싹 내려가네 그치? 다른 내용은 뭔지 보일지도 못했어 오늘은 스초생 대신 스키 롤로 해 먹어야겠다 이게 맞지 엄마 근데 키위 슬라이스 하나랑 또 사이즈가 똑같잖아 응 키위를 하나씩 올려먹으면 오랜만에 나오시는 기분이 어떠신지 차별대우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 차별대우도 안해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빨대 좀 해주세요 문이 열리네요 어 어디래? 이거 그냥 잡고 뜨듬 뜨듬 오케이 땡큐 천만에 땡큐 땡큐 아무것도 아니야? 아무것도 아니야? 가벼워? 이 정도는 뭐 연예인이다 연예인 아무튼 그래서 단백탕 먹을래? 단백탕 먹을래? 단백탕 먹을래? 그거 고민하는 거 먼저 물어보려고 단백탕 찍다면 뼛찜 먹어 감자찜 먹어 그것도 아주 안 이해했지 뼛찜 먹고 단백탕은 작은 거 시키자 벌써 응 맛있더라 오빠 조심해 뜨거운 거 시키겠다 맞아 거의 전당이야 어 나 약간 이거에 그거 구심이 약간 있어 잘 비켜 말이 너무 많아져 뭔데? 아 나 전백탕 네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돼? 먹으면 돼 우리 아까 아귀찜 대기했었잖아 맞아 그 느낌 커피 있는 거라고 더 맛있는데 응 그리고 지금이에요?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고기만 해도 내가 불러? 아니 고기 좋아 고기 좋아 고기만 해도 무기가 좋아 너무 맛있어 고기만 해도 무기가 좋아 고기만 해도 무기가 좋아 좀 더 맛있는데 고기만 해도 무기가 좋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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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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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웃겨 좀 웃겨 왜 내 쪽으로... 다 먹어 다 먹어 엔딩 크레딧 느낌 엔딩 크레딧 느낌 크레딧처럼 이렇게 찍어주면 안돼 근데 내용이 개 웃겨 백분 이용시간 이런거 같아 상 버튼 누르면 다 영상 찍히는거지 맞아맞아 그 위에 초 나오면 녹화 되는거지 주변 노이즈 겁나 들리겠다 오빠가 진짜 달만 내보낼래? 좀 쫓아내줘 þ 애도 닦고 예쁜데 ? 아우 닦고 같이 비벼버릴까요? 같이 비벼버리실게요 나 여기 찍힐게요 근데 영상에서 들으니까 통할 것 같아 너 좀 통할 것 같아 근데 언니랑 나랑 둘 다 목소리가 방방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까랑하진 않은데 영상에서 엄청 까랑하게 나와 뭔 소리야 실제로도 까락이 초밀한 거야. 실제로는 좀 진중한 편이야. 자기 객관하고 싶다 안 드셨어요. 그리고 어떻게 잘못 들으면 초점이 친절하게 있어가지고. 동글동글 귀여운 주먹밥. 딱히 오실 것 같아. 너무 야무지실게요. 귀엽죠, 제주먹밥? 네. 이쁘다, 봐봐. 진짜 만들었다. 나왔다. 우와, 나왔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여러분, 너무 좋아하다? 개맛있다. 넌 살이 추가해? 오빠, 그런 거. 라면 살이 막 같다 같아. 근데 매콤한 정도가 딱 좋아. 맛있다. 너무 맛있네. 감사하실게요. 아예 안 먹어? 너무 꿀맛이다, 근데 이거. 맛있다. 약간 이 국물에 침묵하기 딱 좋은. 어, 완전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감자 먹어, 얘들아. 감자 맛있다. 기다린 게 잊혀지네. 진짜. 냅닭, 냅닭 치워. 잘 마실게. 안녕. 안녕!